아재 개그, 여섯 번째 이야기, 양궁 선수가 즐겨 마시는 음료수는? 활명수,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를 세 글자로 하면? 신찬지, 자신의 논을 사러 온 사람에게 농부가 하는 말은?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, 저작권 위반을 한 신체 부인은? 폭사뼈,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신경질이 날 때 하는 말을 세 글자로 하면? 해치워, 남의 물건을 빌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? 빌리지, 성격이 쌀쌀 맞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잘 당하는 이유를 네 글자로 하면? 차가 와서, 명품 선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? 자, 메이커, 매트를 가지고 장난치다를 네 글자로 하면? 메트로놈, 담배 골초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은? 피자집